안녕하세요. 포토메스케치 김지훈입니다. 오늘은 워싱턴 디스 신의 윌슨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가을 축제를 소개합니다. 이곳 윌슨플라자는 농산물이 본격 출하되는 5월부터 11월 사이 각종 신선한 야채와 과일은 물론 다양한 먹거리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파머스 마켓으로 유명한데요. 가을 수확 시즌을 맞아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. 축제 기간 흥겨운 음악이 울려퍼지고 페이스 페인팅과 풍선 아트, 호박 꾸미기 등 다채로운 활동이 준비됐습니다. 또 아침 저녁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가을 수확철이 다가오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농장에서는 여름 내내 농사 지은 커다란 호박을 방문객이 직접 따보는 호박 피킹 등 가을철 재밌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. 각종 과일과 채소도 구입할 수 있고 농장에서 키우는 가축을 직접 만나보고 트랙터가 끄는 달구지도 타볼 수 있습니다. 포토메강을 따라 지역의 축제와 명소, 그곳에 읽힌 사연을 소개하는 포토메스케치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